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엄마표 영어는 어떤 것이고 엄마표 영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서 공유할 영상은 주로 엄마표 영어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8살에 시작으로 15살까지 8년 동안 이 길에 집중하고 전력질주할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7살까지 영어 그림책 한 권을 펼쳐본 적 없는 아이가 영어실력 바닥인 엄마와 함께해도 제대로만 한다면 영어해방의 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요. 끝을 보았고 그 끝을 향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가는 지금은 확신합니다. 평범한 모든 아이들에게 가능한 방법이라는 확신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엄마표 영어 역사이니 지금은 모두가 알고 있고 알고 있는 모두가 실천해보고 있는 바로 그 방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엄마표 영어에 대해 어떻게 얼마나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엄마표 영어란 무엇일까에 나름의 정의를 내려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다음의 질문에 답을 채워봐도 좋겠지요. 첫째, 내가 생각하는 엄마표 영어는 어떤 것인가? 둘째, 나는 엄마표 영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2015년 처음 엄마표 영어에 대해 블로그에 포스팅을 시작하면서 이론이라 할 수 있는 방법론은 생략하고 8년간의 실천 기록에 집중할 것임을 사전에 밝혔었지요. 방법론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 수준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몇몇 웹페이지를 링크해 놓아 참고할 수 있도록 했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방법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학문으로 연구를 거쳐 검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글쓴이에 따라 커뮤니티에 따라 표현 방법도 지향하는 바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성공한 누군가를 뒤쫓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기에 개인의 경험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단정지어 말하기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영어 해방이라는 목표는 하나일지 몰라도 가는 길은 아이들 머릿수만큼이나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엄마표 영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전부 다른 성향을 타고나고 다른 환경에서 자랍니다. 일반화의 내 아이를 맞추기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무척 위험하지요. 엄마표 영어로 영어 해방의 반석을 튼튼히 하는 길고도 힘든 시간들에 대해 시작부터 목표한 지점까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놨다 해도 한두 해로 끝낼 일이 아니기에 자잘한 시행차고 다양한 변수에 잘 대처하며 수시로 고치고 다져가는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고 나아가야 하는데 막연함으로 대들 수는 없는 길이지요. 그래서 누군가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데 참고할 만한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 하나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한 경험들을 풀어놓고 조심스럽게 손 내미시는 이웃들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 응하기를 5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조심스러움과 망설임이 느껴지는 질문들 그 행간에서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는 의구심이 보이고 가다가 뛰어넘기도 돌이키기도 힘든 벽을 만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보이고 무엇을 어떻게 어디부터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도 느껴지고 어찌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 놓쳐버린 시간이 한으로 남은 엄청난 후회도 만나게 되지요. 오래전 저에게도 익숙했던 감정들이 전해졌습니다. 아주 초심으로 돌아가진 어느 날 조금 뜬금없지만 엄마표 영어란 무엇인가 녹색창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키워드가 엄마표 영어인 수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상위에 노출되는 링크는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의미상 분명한 정의를 찾아보려 했지만 그조차 찾기 힘들었습니다. 수십 페이지를 넘겨보다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엄마표 영어는 내가 알고 있는 그것과 조금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요. 2002년에 처음 알게 된 엄마표 영어를 2005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큰 틀이 변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우리 계획에 기반이 되었던 초창기에 비해 오랜 시간 구전으로 전해지며 왜곡 변형된 부분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잘 알려지고 실천해보는 사람은 훨씬 많아졌는데 진행에 있어서는 예전에 비해 풀어나가기 더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시간이 길어져 세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야 할 것 같네요. 누리보듬의 엄마표 영어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